안녕하세요. 지사 리포터의 해아람 구두입니다. 좋은 구두를 만드는 원리라는 말씀으로 영상을 올렸었죠. 구둘빵을 만드는 방법은 수백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둘빵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그 형태가 수천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의 구둘빵이 있겠지만 좋은 구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첫번째 불이 잘 들여야 되구요. 그 다음에 빨리 따뜻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따뜻해야 되고 골고루 따뜻해야 되고 연기가 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뗄감도 적게 들여야 되고 이런 구둘빵이 좋은 구둘빵일텐데요. 이런 구둘빵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가지 정도를 추가하자면 튼튼하고 안전한 구둘빵 그리고 구둘빵은 친환경적이어야 되겠죠. 이런 여덟가지 기준에 맞는 구둘빵이라면 좋은 구둘빵이 되겠죠. 구둘의 종류를 보면 아짜방, 회전구둘, 대돈구둘 이런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구둘빵을 가만히 뜯어보면 고래의 형태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고래의 형태는 좋은 구둘빵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가지 요소 중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좋은 구둘빵은 고래의 형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통이라고 하는 권위가 좋은 구둘빵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알기 어려운 애매한 용어를 가지고 포장을 한 신비주의가 좋은 구둘빵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몇백년 전 또는 몇십년 전부터 해온 방식이라는 그런 아집이 좋은 구둘빵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둘빵의 원리는 철저한 과학이거든요. 과학의 원리에 기초하고 현재 나와있는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정성껏 만든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구둘빵을 만드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몇백년 전에 구둘빵을 만드셨던 우리 조상님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재료를 사용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까지 나와있는 가장 발전된 가장 좋은 기술을 적용해서 구둘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지금은 구둘빵을 만들기 위한 좋은 재료들도 얼마든지 많고요. 그리고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노하우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이 멋진 난방문화, 구둘빵이라는 난방문화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둘빵에 불을 뗀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뗄감을 떼면 연기가 굴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공기를 오염을 시키고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첫번째 이런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연료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스나 연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도 전부 화석연료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연소를 하게 되면 CO2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화목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는 구둘빵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얼마나 공기오염을 시키겠느냐.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둘빵에서 부를 때도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궁이가 완전 연소 아궁이가 되면 연기가 안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뗄 감을 떼도 연기가 나오지 않는 아궁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요. 얼마든지 연기가 안 나오는 아궁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구둘빵을 만드는 원리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계도 그리고 시공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설계도를 실제로 그려가면서 각 부분별로 설계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시공방법 그리고 시공을 하면서 실험 결과까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런 시공을 할 때 노하우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어떤 분야든 연구나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고요. 구둘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정답이다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다른 방법은 틀렸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단지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과학적인 합리성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실제로 설계도를 그려보면서 설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설계도 이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주로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둘장을 받치는 턱이죠. 식은 담을 설계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설계도 하면 이런 세 가지가 연상이 되죠. 중학교 기술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리고 이것을 보고 건축을 하게 되어 있죠. 구둘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둘빵도 반드시 시공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내 집에 구둘빵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드실 분들은 시공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구두를 만드는 원리를 설명 드릴 때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측면도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설계도는 아니고요.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념을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조금 과장해서 그린 부분도 있고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실제 치수를 가지고 설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둘의 평면도 평면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같이 그려보죠. 방의 크기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려보겠습니다. 방 내부에서 볼 때 크기가 이 크기인데요. 세로 크기가 3,100입니다. 3m 10cm 가로의 크기가 3,60m 이 정도 되면 방 평수로는 약 3.5평이 넘는 크기인데요. 이런 크기를 가정하고 지금부터 설계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면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벽 기초가 되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구둘장 있죠. 구둘장의 크기입니다. 구둘장이 놓아질 위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식은담이 되겠습니다. 식은담. 구둘장을 받칠 식은담이죠. 구둘장에 이렇게 넣어지겠죠. 그리고 구둘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500mm 두께가 50mm짜리 현무암 구둘장을 쓰게 되고요. 먼저 식은담 부분 이 식은담 부분을 알아보죠. 식은담은 구둘장을 받치는 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벽 기초하고는 밀착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셔야 되고요. 식은담 쪽에서 혹시 틈새가 있으면 연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벽으로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새지 않는 구둘방의 원리를 설명 드릴 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이 식은담에 미장 철저히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이쪽으로 연기가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둘장이 놓일 때는 이렇게 놓일 겁니다. 식은담에 이렇게 이렇게 50mm 정도를 걸치고요. 벽과도 역시 50mm 정도 띄운 상태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뭘까요? 연기가 새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벽과 구둘장 사이에 새춤을 하는 거죠. 흙을 채워 넣어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띄워 놓는 거죠. 이렇게 50mm 정도를 벽하고 띄운 상태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실제 구둘장이 식은담에 놓이는 위치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벽과 구둘장 사이에 이 공간은 연기가 새는 걸 막기 위해서 흙으로 잘 채워 넣어야 되겠죠. 연기가 새지 않는 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은담벽면 이쪽에 미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연기가 이쪽으로 새어 나갑니다. 밖으로 새어 나갈 수가 있죠. 새어나가서 벽을 타고 올라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식은담 벽면의 미장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연기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구둘방 평면 설계 첫 번째 시간으로 식은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둘방 평면 설계 두 번째 시간으로 함실나궁이, 연도, 그리고 굴뚝구세, 굴뚝개자리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